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참고를 놓고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가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 일제히 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 제가라는 절차가 남아있었군요. 윤 대통령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반려할 리는 없겠지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그 파장을 생각하면 재가를 늦추면서 더 겁도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거침없이 재가를 했다는 거죠. 여야가 서로를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적으로 여기는 현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에 올라탄 승객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해군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마지막 추위겠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최양호 인포스닥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 김수철 여의도연구원부원장, 오늘 뉴페이스 한 분 오셨습니다. 최영호 전 광주남구청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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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호 청장께서는 광주에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타고 오셨어요? KTX 타고 오셨어요. KTX.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50분.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예요?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구요? 남구 양인구. 남구. 남구 청장 하셨으니까. 남구를 지키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풍지대님. 안녕하십니까? 최영호님. 현재 남구민으로서 전 청장님을 여기서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 화이팅입니다. 아는 분이세요? 올라오신다고 얘기 많이 하셨죠? 아닙니다.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유튜브에 아니 유튜브에 오늘 방송이 될 거라고 제가 지금 공부 정도 개인 유튜브를 갖고 계세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이렇게 오시면 많이 알려주시고 주변에 야 백운계 시사열본지 알지? 거기 나간다. 그렇게 해야 우리도 더 많이 보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는 전부 설명했습니다. 오늘 광주 얘기도 좀 들려주시고 또 민주당 광주 사정도 좀 궁금해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김두수 전장 보니까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체포동의안 제가 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떴던데 보니까 아 맞아 대통령 제가 절차가 있구나. 그런데 그전에 제 기억에 한 번 대통령이 제가를 좀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 망설인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뭐였는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말하자면 이것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사가 되는 거고 단순한 요식형이고 절차라면 기사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해왔던 통치권 차원에서 통치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 고려. 그러니까 지금도 여야 영수회담이 제한되어 있고 또 그렇게 만나서 여야의 국정의 과제 특히 3대 개혁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야당 대표를 굳이 구속수사를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떤 재판으로 기소한다는 것까지가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대통령이 좀 더 융동성을 발휘해서 좀 더 시간을 끌어서 또 주변의 여론을 좀 더 듣고 뭔가를 결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더 우리 정치가 성숙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영원장.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그리고 지금 그거 청구하고 나서 곧바로 야당 의원들 또 당원들 국회 앞에서 그렇게 집회도 하고 이제 불을 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지혜로울까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승정 차원에서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이제 어쨌거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거부를 했다 그러면 열렬 지지층에서의 또 어떤 아이고 거부하거나 반려할까 라고 생각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했을 때 거부를 한 상태면 열렬 지지층들이 좀 더 이탈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지금 고민스러웠을 수 있고요. 최근에 치고 올라온 지지율 차원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김두수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큰 차원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정부에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입법부에 넘어가는 그런 절차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국회 내에서 풀어야 되는 또 숙제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숨을 좀 고른다든지 하루 정도 좀 들여다본다든지 이럴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어차피 민주당 쪽에서도 이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을 또 원내대표께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처리될 거라고 하면 그런 또 민주당 내 기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하면 저는 그 절차를 하루 늦게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뭐 어떤 결제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이미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 온 거잖아요. 대검찰을 통해서 법무부 통해서 제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루 이틀 숙고한다고 해가지고 현재 상황에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상황에 변화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사정 봐줘서 빨리 해줬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사정도 그런 게 있다. 이걸 알고 시청자한테 들으실 때 좀 공정하게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영호 청장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많은 법리 논쟁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단체장 출신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지금 성남FC 문제, 대장동 문제가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큼의 사안인지도 저는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실 성남FC 같은 경우도 기업을 유치하고 또 좋은 기관을 유치하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나서서 세금 감면은 물론이고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해 준다든지 많은 인허가상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성남만 문제가 된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대장동 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지금 50억 클럽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일정 정도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다면 지금 100억 클럽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거의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기소할 수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인 뇌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닌데 과연 체포까지 가는 게 우리 국민 정세에 맞는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짧게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남구청장을 하셨는데 저는 서울시의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를 가지고 흥정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공명정대하게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두산건설이 성남하고 정자동의 161번의 땅을 기부 체납을 얼마를 둘까가 논란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15%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15% 너무 많다. 그래서 10%만 하자고 10%만 기부 체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럼 5%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환산 가치로 보니까 1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5억만 성남FC가 돈을 냈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75억의 돈을 어디 가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걸 토착비리라든가 그 인허가권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얼마든지 논의를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지금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기업과 좋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부지 제공까지 하는 것도 있고 세금을 10년, 20년씩 우상으로 처리해 주는 것들도 있고 인허가 관련 TF까지 만들어서 인허가를 쉽게 해 주는 일에 전부 나서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남만 문제가 된다.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으로 논리 있게 얘기를 했으면 참 반향이 컸을 텐데 저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랬던 것 같아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래도 검찰은 올릴 거 아닙니까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아니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체포동의안 안 올리죠. 그래도 이제 이게 돼 있으면 아니 영장실질심사는 뭐냐면 일반인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불체포 특권이 없는 경우에 구청영장실질심사를 받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구속 되든지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 또는 법무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그래서 법원이 만약에 기각하면 그건 검찰이 잘못했다고 하는 타격을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떳떳하게 구속 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심사를 받으면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는 거니까 체포동의서를 보내지는 않죠. 하여튼 제가 앞에 부분 상상이 몰랐습니다만 하여튼 자기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쓰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더 조금 더 나은 시나리오 아닌가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은 그거죠. 아슬아슬하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쪽이 바라는 바이고 뭐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결단으로 그렇게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전체에서 보면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이 당대표 되기 전 사안이라고 하지만 현재 윤석열 검사 독재정부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한 이건 민주당에 대한 전반적 정치적 탄압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다는 걸 분명하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베스트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 실질심사를 받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나오면 검사들이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말하는 제3자 뇌물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적용 안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걸 안 해야 그래도 해보는데 온갖 거를 다 붙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라도라 베노사 대나보로 해서 결국 대북 선거까지 쟁점들이 계속 돼서 탈탈탈 트니까 이런 방식이라면 민주당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최양호 원장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민주당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그래 떳떳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가서 심사 받아보면 어떠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워낙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정확히 있을 때 적용되는 얘기고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권 분립의 축이 정확하게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행정부의 권한이 커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고 또 탄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실행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본인들을 보호하고 자기의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는 권리 중에 하나가 불체포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 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할 테니까 대통령도 병사 불소추 특권 내려놔라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것도 한번 얘기 나온 김에 개헌한다면 지금 그건 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니까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 글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으니까. 지금 불체포 특권은 개인이 포기할 수 있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상의 권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과거 옛날 정두원 의원님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나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고 싶은데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게 회기 중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기가 아닐 때 회기가 아닐 때는 자기가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인용되는 사례가 권성동 의원 사례잖아요. 그래서 강원랜드 사건으로 문제가 되니까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해 가지고 회기를 안 열어주니까 가서 이제 실질심사를 받았고 본인은 거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불구속 상태 수사를 받았던 사례가 있으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번 경우도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가서 실질심사를 받으시면 어떠냐 그러는데 벌써 민주당은 또 3월 국회를 열겠다고 하니까 그걸 바라는 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법률 대리인 박균택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 있는데 속칭 자판기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영장 청구하면 다 발부를 하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법부를 믿고 심사를 받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오늘 마침 최용호 전 광주 남구청장 나와 계시니까 이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당 지지율을 봤더니요. 13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민주당이 42.5에서 39.9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42.5에서 45.0으로 올랐고 한국갤럽도 지금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0 이렇게 떨어졌는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국민의힘에 떨어지는가 그 이유도 궁금하지만 광주 전라도에서도 지난주에 비해서 3.6%포인트가 떨어졌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22.3이고 광주 전라 지역에서 58.5인데 지금 이제 변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창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텃밭인 광주 전남에서는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왜 그랬을까 참 궁금해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언론이라든지 외부에서 표출되는 내용들이 워낙 그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우려들을 많이 전하고 있고 외국에서 사실은 과장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대응 태도인데 사실 이렇게 먼지터리 식으로 쉽게 이렇게 당대표에 대해서 사법적인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민주당 제가 보기에는 대응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그럼 그쪽에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입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대장동이라든지 또 우리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또 요즘은 변이제 태브리피시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진행이 돼서 좀 더 세게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행정부의 어찌됐든 기관인 검찰에 맡길 수 없지 않느냐. 이 문제가 똑같은 균형이 있는 또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순위 그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그전에 민주당 일반적인 광주 전남 지역의 지지하고 좀 결이 좀 다른 겁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지역에서 좀 정치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대체로 민주당의 좀 미진한 대응태도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 좀 준열된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훨씬 좀 많은 편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야성을 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문제제기 불만이 좀 많은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소장 분석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이런 내부적 분석도 어느 정도 돌아보고 승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객관적 사실은 이건 한 달 전에 이미 예고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잔치예요. 당대표 누구 뽑을 것인지 모든 초점이 그쪽에 가 있고 거기에 여론조사가 계속 가동되고 있는 상태라서 흔히 말하면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과대표집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즉각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보적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30대 이하로 줄어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응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라서 이제 일종의 밴드 외근 효과 즉 컨벤션 효과와 과대표집 이게 결합돼서 거기에 또 체포동의안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상승작용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좀 반론을 하고 싶은데요. 리얼미터에서 한 거 보면 이번에 주간 상승폭으로는 제일 컸어요. 그럼 자기네들도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온 데가 어디냐면 일단 지지층 영남권에서 많이 뛰었고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에서 또 많이 뛰었고 충청권에서 굉장히 약진을 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더 지지층에서만 지지하는 것보다는 좀 광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최근에 13차 민생경제점검회의 등 여러 가지들이 지금 어떤 민생에 관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광주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실망한 전통적 지지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광주의 민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김대중 정신이라든가 노무현 정신 이런 걸 보면 그래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고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예전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이런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당이 겪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불편할 것 같고 아마 적극적 응대 지지는 하고 있겠지만 적극적 응대에서 빠졌지 않냐. 그래서 이게 조금 반영되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고요. 물론 컨벤션 효과가 작용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보는 게 오히려 맞을 듯 싶습니다. 김수철 부원장도 고향의 광주 아니에요? 저는 광주입니다. 그런데 가본 지 오래됐어요? 광주. 아니 사실은 근래에 가보지는 못했고 지난번에 인수위 과정에서 화정동 사건 사후 처리를 위해서 사고. 사고. 아이파크. 사고 처리를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저도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인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또 대선 때도 그렇고 대선은 좀 달랐지만 투표율이 엄청 낮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좀 민주당이 공천을 좀 공천잘못이다. 잘못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공천잘못이라고만 볼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저기 민주당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당인가 이런 고민이 혹시 우리 광주 지역 주민들한테 없냐 이거예요. 좀 일정 정도 있죠. 그걸 제가 한번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당대표만의 책임이고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좀 국민들의 특히 시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 지방선거 때 제일 큰 문제는 예전에 좀 DJ 때도 보기 어려웠던 지역위원장들의 국회의원들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시도민들이 등을 돌렸던 게 사실이고 어차피 아무래도 우리 호남 쪽은 민주당 당세가 워낙 강하고 또 공천받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당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치적인 관심도가 확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대개 정치인들이 좀 힘이 필요하면 텃밭이라고 하는 데 가서 힘 받고 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 갔다 오고 옛날에 DJ는 광주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도 요즘에 보면 전북, 전남하고 그러는데 광주에 가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환호나 열기나 이런 게 좀 뜨겁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예정이 있어요? 네,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정치적인 단합이라든지 또는 외세의 침입이라든지 또는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을 때 뭉치는 힘이 그 어느 곳보다 강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지금 현재 정부와 지금 우리 민주당과의 갈등 과정 속에서 광주의 앞으로 모습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투영됐던 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체포동연구소가 국회로 넘어가고 김솔분영 어떻게 27일 날 표결할 것 같습니까? 28일 날 표결할 것 같습니까? 28일 날이 저희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합동연설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조정을 해서 27일 날 표결을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얼마나 찬성 반대가 나올 거냐 하는 건데 28표 28명이 이탈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재미있자고 하는 이야기지 민주당 내에는 거의 한자리 숫자도 저는 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탈표가 있기는 있겠죠. 왜냐하면 반대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으니까 약간의 신념적으로 어쨌든 불책부 특권을 내려놓는 거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에서 개인적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당 내 전체적인 합의나 사람들 내에 소통되는 과정을 이야기 들어보면 약간의 개인적 그런 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일사불련하게 단일 대우로 이것을 대응하는 게 맞다. 이게 지금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의총이 있어요. 민주당 의총이 열리는데 세시한다고 그러죠. 이 대표께서 구성영장의 부당성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맞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요새 술자석 가면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죠. 김건희 특검 얘기나 그 사람들도 잘못했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신이 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하시면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잘못됐다 이 부분들은 조금 또 다른 분란을 일으켜 있어서 굉장히 좋은 판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을 좀 잘 해 주시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